첫째, 이공계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둘 수 있는 이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산업체 내에서 전문연구 요원의 매출액 기여도, 역량, 성과, 국가발전 기여도가 비전문연구개발위원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문연구 요원 제도의 국가경제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전문연구 요원의 총 매출액 기여도는 2조 9천억 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둘째,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 결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68.2%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문연구 요원으로 재직하여 훌륭한 성과를 얻어낸 상당수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셋째, 이공계 대체복무의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현대정의 양상은 양적인 요소보다는 질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으며, 국방에서도 첨단 과학기술력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력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공계열 종사자들은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지대지 미사일과 청상어 어뢰와 같이 국산기술력만으로 만들어낸 무기들의 제작에 이공계열 종사자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